아 주바우 아이구 잘 올라가네 그래 시원하게 거기 있는건 좋고 이따 엄마 다 먹으면 바로 내려와요 자 푸바우는 오늘도 이렇게 바깥쪽에 나무 위로 출근을 했어요 자기 몸에 꼭 맞는 나무 까지에 아주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구 먹으면서 좀 걱정되지 푸바우 이따가 안내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그래도 맛있게 먹어 어 푸바우 엄마랑 앉아서 대화하면서 밥먹는 느낌인데 엄마랑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느낌이야 푸바우 엄마랑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느낌이야 푸바우 푸바우 고개를 즐기면서 먹는구나 푸바우 고개를 즐기면서 먹는구나 푸바우 볶은 단련 하는거야 푸바우 볶은 단련 푸바우도 아무리 봐도 오른손잡이 같아 반대쪽 그거 엄마처럼 알뜰하게 먹어야지 끝까지 여기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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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발로 딱 미네 푸바우 엄마한테 붙지 마라 덥다 엄마 덥다 발로 꽉 밀었어 너 엄마 대나무에 맞는다 이제 거기서 먹다가 에이고 봐라 한 대 맞았다 에이 아이고 뽀바오 장난기가 가득하네 아주 아 뽀바오 장난기가 가득해 너 엄마 거 뺏고 장부선생 푸바오 아이바오는 성인군자 같아 잘 먹는다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모녀네요 아 잘하면 푸바오가 엄마한테 뺏기겠는데 나 그거 먹다가 엄마가 어디서 갈 수 있어 아이고 얼른 먹고 뽀바오가 뺏어 먹어 그렇지 내놔봐 엄마 먹게 내놔봐 아이 엄마 왜 이러세요 제껀데 엄마 이건 제껀라구요 맙소사 엄마 이러시면 안돼요 이거 푸바오 건데 아유 세상에 세상에 억울 세상에 억울 엄마한테 뺏겼네 푸바오 또 예상됐던 시나리오야 예상됐던 시나리오야 아유 맛있어 야 라바오가 너무 대충 먹는다 너무 대충 드시는데요 그래요 이빨이 하나도 안 먹고 숯만 먹고 푸바오가 또 얘기해준다 아빠가 그렇다고 숯배 먹는다 야 라바오 너 마음만 급하고 별로 안 먹는다 보니까 라바오 너 마음만 급하고 별로 안 먹는다 보니까 이빨이 제대로 안 먹고 숯만 배먹고 라바오 너 편식 대망왕이야 에이 여러가지 하네요 라바오 라바오 여러가지 해 어 아빠 보고 있는거 몰라서 왜 깜짝 놀래 그래 에잉 아이바오 웬일로 푸바오에 올라갔을까 아이바오 푸바오 올라가니까 부러웠어 올라가 보고 싶었어 아우 맙소사 아이바오 다시 건너고 봐 그러면 여기로 안 내려올거면 내려올거야 건너갈거야 내려올거야 내려올거에요 내려오세요 그러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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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많이 먹었는데 가수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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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다했어 아우 아우 Same 하우